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지난해과는 다르게 올해 IPO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선 1월 IPO 시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지난 한 달간 유가증권 시장에 등장한 기업은 총 4곳입니다. 한주라이트메탈과 TEMC, 미래반도체, 오브젠인데요. 4개 회사 가운데 상장 직후 상한가로 바로 직행한 기업은 모두 3곳이나 됩니다. 상장 후 거래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수익률 역시 뛰어납니다. 반도체 유통 전문 기업인 미래반도체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케팅 솔루션 기업 오브젠 역시 175%에 달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한주라이트메탈도 70%, 청약 미달 사태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TEMC도 공모가보다 20% 이상 오르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IPO 시장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지만 오랜 기간 쌓아온 회사 내부의 경쟁력과 상장 후 성장 가능성 뿐만 아니라 신주 발행 비중과 매도 물량이 작은 소형주 선호 등 다양한 이유가 더해져 공모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상장에 자신감을 보였던 오브젠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계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이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사업 영향을 확대할 예정이며 저희의 2대 주주이자 전략적 파트너사인 네이버 클라우드와 데이터 사업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국내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공모주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돌아서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일단 우선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낙관적인 기대 속에 미국 나스닥은 1월에만 11%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또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역시 지난해 말 바닥을 찍고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공모가를 낮게 책정한 것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TMC와 오브젠의 경우 일반 청약 경쟁률이 부진했지만 여전히 낮은 공모가에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IPO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공모가가 대폭 낮아지자 상장된 가격조차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대 심리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 역시 이런 IPO 시장의 분위기를 읽고 상장을 앞둔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나요? 올해 1분기에는 13곳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중소형주가 IPO 시장을 달궜다면 2월에는 그동안 상장을 좀 미뤄왔던 대학급 기업 오아시스가 상장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는 7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가 진행되는데요.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를 3만 500원에서 3만 9천 500원까지 제시했는데 공모가 상단으로 확정되면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올해 첫 조단위 기업이 됩니다. 이번 오아시스의 흥행 여부는 상장 시기를 두고 고민에 빠진 대학급 기업들에게 일종의 풍향계 역할을 하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골프존 카운티와 케이뱅크 등은 상반기 이후로 상장을 미루면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 둔화나 증시 상승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게 되면 IPO를 밀어왔던 대형 종목들이 다시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학급 상장 예정 기업들이 이렇게 상장을 망설이고 있다는 건 그래도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증시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건 바로 실적 개선인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초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요동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현실이 되려면 실적 개선이 결과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뚜렷하게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 노력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까지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1월에 IPO 시장의 분위기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지표와 국내 경제 상황 그리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IPO에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그 공모 가격의 적정성에 있어서 과연 이 가격이 현재 시장 상황에 합리적인 가격인가 아닌가에 대한 조금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모 가격이 적정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 긴, 얼만큼 긴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고민한 후에 공모주 투자에 참여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반기에 주춤하고 하반기에 살아나는 상저학과 투자자들의 기대감에서 비롯된 상고하저 등 다양한 예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울한 전망이 가득했던 IPO 시장이 활기를 띈다는 건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나친 낙관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승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